안녕하세요 유튜버 금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확장을 했죠 와우 와우 정말 많이 확장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광재를 하나 더 만들구요 광재를 하나 더 만들긴 해야되는데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납 주석 그런것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 확장을 해야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 4개가 더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이것 2개 더 1대 2 라고 했으니까요 1대 2 2개씩 그 다음에 이거 융액이도 2개 더 필요하겠죠 융액이 벽돌 어 벽돌이 없어요 벽돌이 없네요 벽돌 벽돌 여기서 돌 돌좀 만들고 여기다가 용광로 벽돌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갔네요 벽돌이 없어요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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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데 광재가 광재가 모질라죠 우선 여기 없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더 놓고요 똑같이 똑같이 자 이제 구리 구리로 한다고 했죠 구리 구리 좋았어 파이프라인 더 만들고 두 개 더 좋았어 많이 필요해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요 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불 벨트 연결 밑에까지 광재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제 구리 파이프 음 여기 다 이제 부셔야 돼요 너무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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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부시고 부셔 자 다음에 다시 하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자 다 부셔봐 자 다 부시고요 자 아깝다 소개 자 얘들아 끊자 잠시 끊자 잠시 끊자 니네 미너럴 슬러지 아깝잖아 자 우선 빨리 쏟아내 우선 미너럴 슬러지 있는거 다 쏟아내자 다 됐니 오케이 다 썼죠 자 우선 여기서 멈춰놓고 자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제 좀 바꿀께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도 좀 공간을 넓게 잡죠 너무 좁아요 공간을 넓게 사피 라이트 자 이제 공간 우선 자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요 너도 빠져 자 하나 두 칸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아 안되겠네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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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벨트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기초벨트가 없으니까요 아까 하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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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하던대로 좀 공간을 좀 넉넉히 두고 공간을 넉넉히 두고요 여기다가 하나 놓고 놓고 하나 놓고 놓고 이렇게요 하나 짠 짠 짠 여기다가 여긴가요 어디지 어디죠 여기 있죠 이렇게 아까처럼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위에 아래 위 어 아니죠 여기저기 오케이 놓고요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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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하나 놓고요 드랍 드랍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자 깔끔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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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수가 오죠 정제수가 옵니다 정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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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요 야 너 아니야 구리야 구리 구리 그 다음에 이거 넣죠 이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구리로 통일해 버려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요 좀 깔끔하게 아 너무 지저분했어요 막 깔끔하죠 딱 깔끔하죠 어우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깔끔하게 딱 들어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죠 그래도 확장성도 좋죠 확장성 밑으로 계속 확장하면 되니까요 밑으로 확장하면 되니까 좋아요 자 밑으로 계속 저는 밑으로 나갈겁니다 밑으로 계속 밑으로 해나갈 아마 또 나중에 와서 또 맘에 안들면 또 바꿀지도 몰라요 허허허허헣 헉 원래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공간이 워낙 좁으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슬러시키 딱 됐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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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넣고 15개정도 아마 넣으면 될거에요 포화상태가 되면 안되요 포화상태가 되면 안되니까 조금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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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래도 이쁘게 하긴 해야되는데 이쁘게 이쁘게 이쁘죠 자 여기는 사피라이트 여기는 스피라타이트 여기는 루바이트 밤머륨 도착 너 뇌인 도착 도착 여러분 쓱 슬셨습니다 저를 비난해주세요 니잘못이야 자 저를 비난해주세요 여러분 퐁 퐁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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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아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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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요 이렇게 아 예쁘다 여기다 사피라이트 스피라타이트 루바이트 빰모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놓고 여기 다 들어가면 안되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구요 그 다음에 뭐 넣을까요 그거 그거 넣어야지 그거 여기다 그거 어 그거 해봐 이제 전기 전기 연결하구요 오케이 굿 이제 여기다가 이거 연결하구요 자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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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자 지하파이프 자 빨리빨리 연결하자 자 갑니다 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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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또 다음에 또 바꿔야되요 공간이 지금 너무 좁아서 그런건데 밑으로 나갈거니까 이것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거에요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아무튼 아무튼 공간을 좀 밑으로 내려서 지금은 좁으니까 이게 많이 나오면은 이제 많이 나왔을때 그때 이렇게만 해도 없어지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나왔을때 이렇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구요 이것도 많이 필요하죠 이제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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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그래 이렇게 와 쌓이는거 보세요 자 지금 얘네들이 멈춰있어요 자 여기 전기 연결하고 전기 볼까요 오 전기 좋아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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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럼 이제 두개 다 나옵니다 이제 아이고 좋아요 제가 필요한건 이건데 그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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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이게 자 이제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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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른거에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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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서 연결해야 예쁘게 잘 연결했다고 소문날까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다 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연결만 하면 끝 자 볼까요 자 나오죠 자 볼까요 나옵니다 나오죠 조금씩이라도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긴 잘 들어가고 여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음 여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네요 음 여기까지는 안 와요 오 왜 안 오죠 양이 안 되나 앞에서 잘라먹나요 사초 음 얘들아 이렇게 해줄게 아주 그냥 이렇게 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거 빼주고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오케이 굿 좋죠 광제가 부족해요 광제가 오 자 이제 드디어 광제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옆 라인에다가 광제를 하나 더 할 때가 왔습니다 야호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온다는 게 자 나오죠 여기로 너무 안 오는데요 여기로 야 내가 너한테만 본래 경결해줄게 어 너한테만 본래 경결해줄게 자 이제 벽돌 벽돌 두 개 총 네 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두 개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부족합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놓고 쭉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피라이트 그쵸 여기서는 사피라이트를 만들고요 야 빨리 나와라 아직 돌 많아요 이렇게 까끌해졌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칸씩으로 따가는 겁니다 이렇게 야야야야야 땅 땅 이렇게 나가고요 때문에 여기서 끊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광석 종류가 다 나옵니다 실리콘까지 다 나옵니다 부시면은 철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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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납 납니킬인가 저기에 아연인가 니킬인가 주석 실리콘 끝내주죠 초반에 쓸 정도는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철구리 라인을 만들고 여기다가 납주석 라인 만들어서 4개 라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철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초반 아이고 초반 세팅 끝납니다 네 지금 이게 없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스트라타이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야야 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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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전기가 갑자기 모질라요 전기 어우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어요 쌓이면은 이쪽으로 가니까 상관없어요 자 전기를 더 늘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원 투 하나 둘 셋 네 개 음 아 정말 땅이 없어요 땅이 철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만 더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해서 이제 쫙 빼서 이 광제는 광제끼리 또 쫙 빼서 위로 올리고요 아까처럼 광제가 부족해요 광제 여기다 또 늘려야 되고요 슬슬 여기도 이제 더 이제 전기 늘려야 되고요 전기가 중요해요 전기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굿 좋아요 여기 정말 두 줄 가득 차게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원이랑이 많아지면 간단해 이제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계속해서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공간이 공간만 많으면 그게 돼요 공간 흰색이 아직 가득 차진 않아요 34 우선 여기 전기열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야 여기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좋아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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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냐 와 바보니 여러분 제재수입니다 제재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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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요하지 이게 이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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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분쇄된 게 필요해요 분쇄된 게 분쇄된 게 분쇄된 분쇄된 왼쪽 오른쪽 분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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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끼리 나가도록 이렇게 쭉 나가도록 나가서 뭘 만든다 돌을 만든다 이렇게요 돌 이렇게 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더 만들고 땅 좀 만들어 봐 땅 땅 땅 땅 땅 땅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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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부족해요 여기는 이제 분쇄된 거 나가고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밤모뉴 여기는 루비아 루바이트 루바이트죠 루바이트 이렇게 이렇게 돌이 아니죠 돌이 아니라 에이 왜그래 자 이거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전기는 아직 여기 있구요 자 빨리 만들자 또 어딨죠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야 야 야 이건 아니야 공간이 너무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니 이것도 너무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는데 어떡해 미안해 아니죠 왜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대 아 바보냐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는 분쇄된 것만 오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특별하게 제가 정해 놓은 건 없어서요 제 입맛대로 하면 됩니다 하하하하 원래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필요 없죠 이렇게 쭉 일렬로 놓고 이걸 일렬로 놓은 다음에 일렬로 이렇게 빼면 돼 일렬로 공간 넓으면 일렬로 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간 좁으니까 제가 지금 이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땅덩어리 없어 갖고 이러고 있는데 땅덩어리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그쵸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어차피 바로바로 하나씩 되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높여갖고 다이렉트로 놓고 여기서도 다이렉트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니 딱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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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이트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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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나오죠 그럼 이제 부서진게 나오죠 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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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어 이거 아닌데 그럼 부서진 것들로 나오는데 그쵸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아실거에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 부서진 것들이 아닌 다른것도 나올거에요 분명히 나와요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짜자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게 문제라는거죠 지금 아 이게 나와요 여러분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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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하던걸로 해야되겠네요 하던걸로 그냥 하던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하던거 에이 도저히 안되겠네 좀 뭔가 대가리 좀 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제가 뭔가 대가리 좀 열심히 굴려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되겠어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돌크라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괜히 그냥 머리 열심히 굴려다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냥 참 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저도 이렇게 넣구요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쓰읍 음 제가 뭐 좀 잔머리 좀 굴려보려다가 공간도 너무 좁구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에 집어오기 야 야 야 이번 시간에는 참 뻘짓 많이 했네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정말 뻘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상 다시 찍어 갈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너무 뻘짓 많이 해가지고 영상 다시 찍어 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요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우선 지금 공간이 없어요 지금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넣기 해서 우선 여기다가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쵸? 어떠신가요? 괜찮죠? 제가 원래 하던 건데 원래 하던 건데요 좀 이쁘게 보일라고 뭐 좀 해보려다가 안되네요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뭐 하려다가 도저히 제 머리에선 안되네요 벽돌 콜 광재 광재도 좀 문제있죠 여기서 이제 6개 한방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도 이제 문제있죠 이렇게 놓고요 한방에 전기도 한방에 이렇게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우 나와 전기 넣고 3번 파이프 넣고 빨리 만들어줘라 자 뻘짓을 많이 했네요 아유 그냥 제가 하던 거 할걸 어디서 본 거 따라하려다가 도저히 막 생각 안 나네요 그냥 이거 할걸 그랬어요 에이 바보같이 아유 바보같이 오오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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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죠 없으면 큰일 나죠 없으면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딱 끝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좀 어설펴어어요 그쵸 정말 어설펴습니다 여러분 아유 진짜 아유 진짜롱 이렇게 전기 완료됐죠 전기 끝 어이구 이제 전기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 땅이 좁아요 여러분 땅이 있으면은 이제 밑에다가 또 하겠는데 아직은 땅이 좁으니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철라인 나가고요 이 두개 합쳐서 구리라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납 그리고 여기서 주석 이렇게 네개 라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 이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슬슬 이거 업그레이드 이제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쵸 이거 이거 해서 이제 강철도 만들어서 강철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하구요 강철도 업그레이드 하고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네 가지의 광석을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초반 테크틀이구요 오우 이제 이쪽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자리가 없어요 자 자 자 오늘 명시간은 좀 뻘짓을 많이 했네요 저쪽에서 그쵸 여기 뭐 만든다고 여기를 막 어떻게 한다고 좀 뻘짓을 많이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자 우리는 군대이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